강철 깃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야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자바라가 얘기하던 수호자가 자네로군 사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큰 놈처럼 돌격하는군. 자막을 위치합니다. 1,2,3,3,4,3,4,3,5,0,0. 3,4,3,4,0. 신입cg. 눈을 뺴고는 긴베고 audiences. 남은 현재 손을 위치합니다. 옆에 있는 자격자와 함께 보지합니다. 적은 적은 1,3,4,0. 1,4,1,0. 거점 2개가 자네들껄세.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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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5분 남았네. 지금까지는 괜찮은 전술이군. 5분 남았네. 5분 남았네. 5분 남았네. 5분 남았네. 5분 남았네. 아직은 지급이 없다고? 5분 남았네. 5분 남았네. 5분 남았네. 5분 남았네. 2개가 자네들 걸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분 남았네. 계속 그대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 이제 자네가 쫓기는 입장이로 보면... 더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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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